X-101이 끝난 후에 저희는 대부분 이 앨범의 작업이 다 거의 끝마친 상태여서요. 이번 활동에서는 같이 활동을 못하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나서 그거는 이제 개인활동과 업텐션 8인 체제 활동을 하면서 서로 모니터도 해주면서 이렇게 같이 숙소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저희 매니저 형이 안무 영상을 올려서 지금 진혁이는 그걸 항상 보거든요. 그래서 진혁이가 항상 저한테 와서 샤워가 허리가 너무 부정한 것 같다. 그리고 힘을 좀 줬으면 좋겠다. 이런 피드백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. 춤을 조금만 더 잘 췄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항상 좋게 말씀하십니다.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활동 계획은 따로는 없는데요. 어떤 활동을 하든 진혁이랑 우선이 둘 다 넘는 활동을 진정하고 또 서로 응원하고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끼리 시작하면서 서로 화이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8인 체제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진혁이는 일단 솔로 활동 예정이지만 아직 합류는 언제쯤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또한 네이번에 확인하시면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.